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한동안 우유와 보리차만 마셨습니다. 면회 말고는 독방 옆 화장실에 가는 게 거동의 전부였죠. 분을 사귀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제때 먹고 자면서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.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이라며 거부하고 합천으로 갔다가 체포, 수감됐죠. 앞서 대검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은 안강민 중수부장에게 이런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. 헬기들이 떠다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? 내 재임 때 신축한 청사에서 조사받게 돼 미안합니다. 재임 중 그에겐 물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. 일찌감치 레임 덕에 빠졌고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매우 좋은 별명이라며 물 같은 지도자로 보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. 대선 때 그는 이 사람 믿어주세요. 보통 사람의 시대를 구호로 내세웠습니다. 유세장에서 직접 불은 배삼의 무초는 선거 로고송의 효시가 됐습니다. 폭압적인 군부의 이미지를 벗어보려는 몸짓이었을 겁니다. 6.29 선언 역시 뜨겁게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을 거슬릴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. 그 선언을 누가 주도했는지 엇갈립니다만 대선 당사자인 그가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을 듯합니다. 비록 문민정부가 5년 뒤로 늦춰지긴 했어도 군사정권과 문민시대를 이었던 진검다리 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1만 분의 1이라도 도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. 재작년부터는 아들을 광주민주화 묘역에 보내 참배하고 사죄하게 했습니다. 하지만 그가 12.12 군사반란에 동참하고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원죄가 다 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.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모은 건 역시 오욕의 행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 모든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흙으로 돌아갑니다. 제 과우들의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접하며 이 명언들을 생각합니다. 인생이란 눈 온 뒤 진흙탕을 걷는 기러기의 발자국 같은 것이다. 문득 노래가 다하고 막이 내리면 곱고 미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. 10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보통 사람 노태우였습니다. 근본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